안녕하세요 V.I.C. 팬지입니다 저희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어요 현재 저만 일어나있어요 멤버들 다 잘해서 자고 있어요 여기서 힘차게 에너지 업 그리고 난 7시간 뒤에 모습 상상이 돼요 내가 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이 목처럼 목격해버린 절대적 존재 내 생일이라면서요? 어! 맞아 제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늘의 비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웹이빙 뮤직비디오 아프로디테의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신! 아프로디테가 그리스로마에 나오는 신인 만큼 저희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컨셉을 신! 이걸 뭐뭐로 표현하자면 저희 가사 그 마지막에 리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노래하는 이소명의 시인처럼 긴장하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을까 아프로디테는 저희 비기닝 여름인 거 아세요? 저희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하는 만큼 비아이지의 사랑의 신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식의 우리 B.I.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